아이고 착해라 안녕하세요. 도바이더아이입니다 밤에 늦게 올라와서 아이들 마지막 시위를 하고 데리고 가서 또 자야 되니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새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드라마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냄새 맡지 말고 빨리 빨리 목이 있다 목이 도도콩 시 다했어요? 아이고 예뻐라 어구 이뻐 어구 어구 쭈쭈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도도콩 안녕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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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 아이고 예뻐라 도도야 콩이야 시 많이 했어요? 아유 착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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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에 저녁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시원하네요 오밤에 달 좀 보세요 반달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갔잖아 이제 방에 가서 자야지 응 아이고 우리 궁이 아이고 이뻐 빨리 가자 들어가서 자고 내일 또 올라와서 또 쉬하면 되니까 자 자 배밤이 아주 총총합니다 이리와 여기 한번 보고 우리 집앞이에요 띠띠띠띠띠 차들이 많이 쌩쌩 다니고 있네요 아휴 내일은 또 토요일이고 오늘은 금요일인 밤 다 저물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많이 행복하셨나요? 그래도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서 움직이기도 편하고 그쵸? 운동하기도 좋고 요렇게 저렇게 기분전환하면서 기분전환하면서 사는게 좋죠? 요즘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전복에다가 닭 넣고 한겨놓고 마늘 넣고 푹 죽을 끓여가지고 몸보심들도 하시구요 겨울이 오기 전에 몸보신좀 하고 건강관리하셔야지 면역력이 건강해지죠 에구 차들이 굉장히 쌩쌩 달리고 있어요 집에들 간이라고 바꿉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아바 아이고 우리 아가들은 벌써 도망갔나? 아이고 우리 도도 우리 도도는 의리파야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뻐라 니 딸은 어디로 도망갔지 콩이 가자 도도야 가자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얼른 가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